여러분은 어떤 집을 상상해 오셨나요? 상상 그 이상의 집이 황금지구에 펼쳐집니다. 황금지구 최중심의 프리미엄을 누리는 아파트 광양 한라비발디 센트럴마크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미라입니다. 광양만을 바라보는 경제자유구역의 중심, 여기는 광양 황금지구인데요. 토지구역이 굉장히 잘 돼있고 주거환경이 뛰어나기 때문에 더 주목받고 있는 곳이 바로 이름부터 반짝이는 광양 황금지구입니다. 이렇게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황금지구의 중심에 들어서는 아파트, 누가 지을까요? 무려 42년 동안 대한민국 곳곳에 아름답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만들어 온 한라의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광양 한라비발디 센트럴마크, 지금부터 그 특별한 입지를 직접 확인하시죠. 황금지구의 중심에 위치한 광양 한라비발디 센트럴마크, 입지도를 함께 보실 텐데요. 광양 한라비발디 센트럴마크는 완벽한 주거지역의 완성이라고 불리는 소문난 입지 덕분에 일찍이 조합원 모집을 성공적으로 마감하고 드디어 모두가 기다렸던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육과 자연, 미래가치까지 어우러진 황금지구의 중심에 자리하는 한라비발디, 어떤 곳인지 하나씩 살펴보시죠. 제 뒤쪽으로 보시면 황금지구가 보이실 텐데요. 광양 한라비발디 센트럴마크는 구봉산과 봉화산, 남해바다까지 끼고 있어서 대산임수 황금일지를 자랑하고 주변을 감싸고 있는 풍부한 산림에 단지 앞으로 광양만이 펼쳐지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품고 있어서 어디서나 뷰 맛집으로 통합니다. 이어서 단지 앞에 보시면 초등학교 예정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요.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도보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까지 생각했습니다. 또 생활환경도 중요하겠죠. 광양 한라비발디 센트럴마크는 편리한 생활을 위한 모든 것이 가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금지구 내 중심 상업지구와 쾌적한 근린공원이 위치해 있어서 숲세권 자리에서 생활문화 인프라를 논스톱으로 누릴 수 있으며 중마동의 행정부터 의료까지 이미 갖춰진 생활권을 같이 쓰기 때문에 황금지구 안에서 가장 편리한 생활이 가능한 중심 입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심 생활권을 충분히 누려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교통은 또 어떤지 살펴볼까요? 황금지구는 인근 산업단지와 광양 항만의 직주 근접단지로 인기가 높은데요. 한라비발디는 황금지구에서도 중심부터 위치하기 때문에 제철로와 이순신 대교를 활용하시면 어디로 출퇴근하든지 쭉쭉 빠르게 오갈 수 있고요. 시내는 물론 시외로도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또 광양 한 율촌산단 연결도로와 제철로 8차선 도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래 가치로 빛나는 개발 호재도 가득합니다. 골프장, 워터파크, 호텔 등으로 조성된 구봉산 관광단지와 다양한 테마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인 어린이 테마파크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황금산업단지, 광양 항만 확장, 포스코 리튬 공장 등 기대보다 더 큰 미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단지로 누구나 만족할 만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광양 한라비발디 센트럴 마크의 입지를 살펴보셨는데요. 합리적인 분양가로 만나는 황금지구 최중심 프리미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학교, 창업시설을 곁에 둔 황금지구 프리미엄의 중심에서 황금 미래 가치까지 선점하는 아파트 광양 한라비발디 센트럴 마크가 특별한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광양 한라비발디 센트럴 마크의 입지를ней고 광양 한라비발디 센트럴 마 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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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 한라비발디 센트럴 마크가 특별한 마크가 특별한 마 juge